2023년 3월 31일입니다. 불타는 금요일이네요. 3월 마지막 날입니다. 참 시간 빨리 갑니다. 그죠? 2기 실전 경매 제 63강입니다. 오늘은 보니까 지분 경매와 지분 쪼개기, 역경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역경매의 사례에 대해서라는 사실은 유튜브 상에서 말씀을 안 드리려고 그러다가 일단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왜 이거 말씀드리냐니까 우리는 최소한도 이런 경우를 당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역경매라는 것이 좀 그렇게 봅니다. 역경매가 딴 게 아니고요. 잠깐만요. 제가 볼펜도 준비를 안 했네요. 잠깐만요. 볼펜 좀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보니까 이것저것 완전히 헤매 버리네요. 네. 됐습니다. 역경매 하니까 말이에요. 역경매. 이게 어떻게 보면 지분 쪼개기, 지분 쪼개기 해가지고 여기다 무슨 가등기를 설정하고 이런 행태를 벌려요. 그런데 이렇듯이 지분 쪼개기 식으로 해가지고 접근하는 사람은 누구냐. 그러니까 지분권자들 전부 다 같이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자면 A와 B가 각각 1분의 1에 해당되는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A 지분이 경매가 넘어와가지고 이걸 만약에 갑이라는 사람이 2분의 1 지분을 낙차를 받았단 말이죠. 그러면 소유권 관계가 처음에는 A, B에서 이제 갑과 B 이런 식으로 소유권 관계가 정리가 된단 말이죠. 이리 와 있을 적에 각자 자기네들 지분이 2분의 1씩 지분을 가지고 있다고요. 2분의 1씩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갑이라는 사람은 지분 낙찰자잖아요. 낙찰자. 이 사람은 지분 낙찰자고. B라는 사람은 뭡니까? 타 지분권자. 원주민. 처음부터 있었던 사람. 타 지분권자. 타 지분권자인데 갑이든 삐든 해가지고 이렇듯이 자기 지분을 가지고 쪼개기 해가지고 가든 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보니까 일단 지분을 낙찰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가든 길을 한 그런 사례, 세 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세 가지 사례를 오늘 시간에 다 될려나 모르겠는데 말씀드리고요. 만약에 시간, 말씀 다 드리고 나서 시간이 남는다 그러면 현재 진행 중인 경매 지분 물건입니다. 지금 제가 한 5개 정도 뽑아놨거든요. 그걸 또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일단 오늘 방송 사고가 나니까. 제가 당황해가지고 벅벅거립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말이죠. 아이고 참네. 다시 한 번 더 채팅창 보고 인사 말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인사 말씀드리면서 방송 진행할게요. 필구님 감사합니다. 부부익수님, 박황용님 감사합니다. 통화했습니다만 예를 들자면 허가결정 떨어질 때까지 우리 박황용님도 지분 낙찰 받으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는 관점이 잘 진행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허가결정 떨어지고 나서 그다음에 당사들 만나가지고 처음부터 장광서를 펼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지분 낙찰 받았는데 어떻게 하실 거냐에 가서 상대방 소위 간을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처음부터 그냥 확 때리면 안 되죠. 살삭 간본 상태에서 저번에 도저히 싹수가 노래. 일단 내용 증명을 띄우면서 그때부터 조금 세게 나간다는 것이죠. 점차적으로 나아가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어쨌든 돈만 보시면 될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마옹님 감사합니다. 알카기 대왕님, 리키님, 또 윤짐님, 윤짐님 댓글 많이 달아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마옹님도 그렇고요. 민주지사님, 어호님, 경매일순이님, 홍대희님, 이정하님, 바병님, 한태환의 재미있는 경매이야기님. 한태환님도 대단히 감사합니다. 댓글 한번 읽어봤는데 별 내용도 없는데 자꾸 방송을 열심히 봐주시니까 저희 입장에서 보면 참 감지덕지합니다. 어쨌든 감사합니다. 에리카님, 아리수님도 고공센부동선TV님. 일단 오늘 방송 사고가 나다 보니까 잠깐 들어오셨다가 AC 하면서 다시 안 들어오시는 것 같아. 이제 방송 진행할게요. 그래서 이제 지분 쪼개기는 말이죠. 낙찰자, 자기가 2분의 1 지분 낙찰 받았잖아요. 이 사람 자기가 자기 지분을 쪼갤 수도 있어요. 아니면 타 지분권자가 또 자기 지분, 이 사람 지분을 쪼개가지고 일단 접근할 수 있는데 오늘 보니까 총 3건의 어떤 사례가 있는데 그 중에서 2건은 말이죠. 타 지분권자. 이 타 지분권자가 아마 특히 이제 2건 중에서 1건은 말이죠. 이게 아마 2016년도 정확하게 2016년 3월 31일 날 해가지고 15분의 20분을 저쪽 어디입니까? 저 목동 아파트 있잖아요. 그걸 낙찰 받았어요. 15분의 20분을. 그런데 제가 어제 등기부동문 띄워봤어요. 2023년이죠, 그거죠? 3월 30일이고 오늘 3월 31일이잖아요. 현재 완전히 딱 수탑돼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니까 15분의 20분을 낙찰 받았는데 말이죠. 타 지분권, 이거 되면 참 조심하셔야 됩니다. 15분의 20분인데 그러면 나와 적대시 되는 지분이 얼마입니까? 15분의 13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15분의 13 지분권자가 한 명이나 두 명 같으면 괜찮은데 이게 아마 15분의 13 지분권자가 5명, 6명돼요. 이러다 보니까 이분이 이때 낙찰을 받고 나서 자기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습니다. 하는 상태에서 보니까 예를 들자면 A라는 사람이 말이죠. 또 누구한테 넘기고 또 가등기 하니까 낙찰 받으신 분이 또 가채분 등기하고 또 B가 똑같은 패턴을 해가지고 2016년에서 시작해가지고 2023년입니다. 몇 년입니까? 17, 18, 19, 20, 21, 20, 17년입니다. 정확하게 오늘 3월 31일이잖아요, 그렇죠? 만 7년입니다. 만 7년 동안 이번 같은 경우는 말이죠. 꼼짝 못하고 이 부동산에 자기 자금하면 그때 한 6,000, 7,000 정도 7년 전에 6,000, 7,000 같으면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두 건 중에서 한 건은 완전히 배로 꼬인 물건 그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또 이 세 건 중에서 나머지 한 건은 보니까 이건 보니까 비교적 최근에 낙찰된 물건인데 동부지방법원 관내 물건이었습니다. 그런데 빌라인데 말이죠. 2분의 1 지분이 경매가 넘어왔는데 이 양반들이 어떤 식으로 입찰을 들어갔냐니까 여기다 20분의 10이잖아요, 그렇죠? 20분의 10인데 이걸 가지고 자기네들이 아예 처음 입찰 들어갈 적에 한 사람은 20분의 1 지분으로 들어가고 한 사람은 20분의 9 지분으로 입찰 들어갔어요. 이 상태에서 20분의 1 지분 요건자 이 사람은 A다. 그러면 20분의 9 지분권자 B란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A가 이 B 지분, 20분의 9 지분에 대해서 가등기를 해버렸어. 가등기를 한 상태에서 A는 이 부동산에 또 경매를 붙이고 이게 지분 경매 접근 방법에 대해서 제대로 정리 안 되신 분들은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니까 이해가 안 가신다고 이건 이해가 돼야 돼, 어쩔 수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또 제가 오늘 말씀드릴 게 있는데 입건 같은 경우는 뭐냐면 이 20분의 9 지분은요, 이건 말수가 안 됩니다. 제가 그전 방송에서 수출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지가 2분의 1 지분 닥차를 받고 나서 2분의 1 지분 전부에 대해서 가등기를 설정하는데 그런 멍청한 짓을 하면 안 된다, 이거죠. 핵 분열을 쪼개야 됩니다, 지분 쪼개. 자, 분명히 2분의 1 지분이 경매 넘어왔다, 이거죠. 그런데 아예 이분들은 처음에 입찰 들어갈 적에 20분의 10으로 해서 한 사람은 20분의 1, 한 사람은 20분의 9로 해서 공동 입찰했단 말이죠, 그렇죠? 지분 쪼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분 쪼갠 상태에서 이 20분의 1 지분과 A가 이 20분의 9 지분에 대해서 가등기를 해버리고 가등기를 하고 A 이 사람이 또 경매를 집어넣은 상태에서 지금 현재 어떻게 됐냐니까요, 이 A라는 사람은 현재 20분의 9 지분인데 이게 말수가 안 되니까 이분이 본등기 해버렸어요, 가등기가 본등기 하니까. 그래서 처음에 낙찰자는 보니까 이걸 어떻게 100% 이 필라 소유권을 다 가져갔다가 나중에 보니까 소유권 경경해가지고요, 20분의 9 지분을 안고 지분을 뺏겨버렸어. 그럼 이 현재 부동산 보니까 두 사람이 소유하고 있단 말이죠, 20분의 11 지분하고 20분의 9 지분 이렇게 딱 나눠져 있다고요. 그런데 여기 20분의 9 지분권자 이분이 경매를 붙이기 직전입니다. 직전인데 뭐 어떻게 했냐니까 20분의 9 지분권자는 타 지분권자잖아요, 20분의 11 지분권자 돼가지고 가처분을 딱 해놨어요. 이거 등기부동문자 보여드릴게요, 그렇죠? 가처분을 해놓은 상태에서 하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20분의 9라는 것은요, 거의 다 절반 가까운 그런 비율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물건 같은 경우는 불완전한 물건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쉽사리 입찰 들어가서는 안 되는데 왜 이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지분 쪼개기 식으로 이렇게 해놓느냐 하니까 이거 함부로 들어오지 말아라 말이지. 들어오지 말란 말이지, 함부로 들어오지 말고.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함부로 못 들어오니까 가격이 떨어지겠죠, 그렇죠? 가격이 떨어지면 그때 지가 더 가서 낙찰을 받는 거예요. 지가 더 가서 낙찰을 받고 지가 가든 게 있으니까 지가 가든 게 말이지 몇 분은 끝나버리잖아요. 맞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쪽으로 하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가 지분 낙찰 받고 나서 오늘도 63강 방송 제목을 보니까 낙찰 받은 자기 지분에 대해서 또는 타 지분에 대해서 가든 게 설정되었을 경우에 이게 보니까 낭패를 보지 않는 방법. 이거 역경매입니다. 역경매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거입니다. 역경매 대상이 안 된다 하더라도 내가 낭패를 안 봐요. 간단합니다. 이거 이렇게 복잡한 게 아니라니까. 또 보니까 역경매 하면 또 여러분들 생각나시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A4형제 하얀 도화지. 깨끗해. 뭔지 모르고 깨끗해. 그러면 어떻게? 도화지 상에 그림을 그릴 수 있다. 그러니까 작업을 할 수 있다. 그런데 도화지가 보니까 아주 지저분해. 그럼 작업을 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것만 딱 간파하시면요. 큰 문제는 없다 이거죠. 일단 그런데 오늘은 여기까지 이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또 전상 4월 3일 날이죠. 월요일 날에는 제가 역경매 대상이 아닌데. 역경매 대상이 아니라는 것은 뭐냐면요. 이걸 다시 치우고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역경매 대상이 아닌 물건이란 말이죠. 그럼 뭐, 이 물건의 아예 시장 처음 보니까 이런 식으로, 잠깐만요. 또 표현해도 말을 안 듣네요. 아예 처음부터 A라는 사람이 이 부동산 아파트였습니다. 실제 경매 사건이었어요. 이것도 보면 우리가 코로나 사태가 발생되기 전에, 터지기 전에 제가 네이버 카페에서 지분 특강 방송을 했어요. 그때는 30만 원씩 받고 했다니까요. 비싸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내용을 우리가 유튜브 상에서 완전히 제가 100% 공짜로 확 다 오븐해 버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일단 이분이 보니까 저당권이 최선순위가 설정되었어요. 그러면 이건 역경매 대상이 아니거든요. 그러면서 소유권 관계가 보니까 저당권이 설정된 상태에서 B와 C가 각각 2분의 1 지분으로 해가지고 소유권을 취득을 했어요. 소유권, 소유권을 취득했단 말이죠. 아니, 잘 들어보세요. 소유권 취득을 했다고 그러니까 B와 C는 뭐다? A 저당권을 끌어안고 아파트를 매입한 거 아닙니까? 인수하고 그런데 그 뒤에 보니까 예를 들면 B라는 사람, B 지분 말이죠. B 지분에 돼가지고 아마도 강제 경매가 강제 경매에 들어왔던 것 같아요. 그러면 강제 경매에 들어오니까 B 지분이 강제 경매에 들어오니까 이 갑이라는 사람이, 갑이 그 당시 특강방송 들었었던 분입니다. 그 당시에도 특강방송 하시는 분들을 한 해가지고 한 번인가 두 번 정도 오프라인 상에서 실제 모임을 가지면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딱 소주 한 잔 먹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하다 보니까 아, 제가 사실 이런 게 있었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사건인데 그래서 갑 이분이 B 지분, B 지분 이분이 이런 낙차를 받으셨단 말이죠. 받았다. 받고 나서 어떻게 한다고 하더라도 그럼 이 저당권은 저당권 어떻게 됩니까? 저당권 변경, 저당권 변경 등기에 의해가지고 저당권 일부 변경이 돼버린다고. 그런데 이분이 낙차를 받고 나서 그다음에 대금납부했습니다. 대금납부를 했는데 보니까 저당권이 말수가 돼버렸어. 저당권이. 그러니까 우리는 통상적으로 최순순위의 저당권이나 가압류가 떡하니 버티고 있으면 이것은 뭐다. 아, 말 그대로 나는 상대방한테 뒤통수 두드려 맞지 않는다 이거지. 그런데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데 저당권은 말수 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말수 된다고 하더라도 봐가지고 사람이라는 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게 코너에 몰리면 뭔 짓을 못하겠습니까? 상대방 입장에서 봐가지고 탁 보니까 아, 이게 예를 들어 엄마 B, C인데 B가 남편인단 말이지 C, 이분의 입장에서 봐가지고 아, 이 남편이 저인거 꼴도 보기 싫은 거야. 그러면 또 어떡할 겁니까? 봐가지고. 데리고 살아야 되니까. 그런데 아, 이놈이 앞에 저당권 변경 등기는 게 딱 버티고 앉아 있어가지고 C라는 사람은 아, 도화지에다가 딱 그림을 그리려고 하다 보니까 아, 이거 뭐예요? 자기보다 먼저 앞서 저당권이 있는데 이 저당권 변경. 그러니까 저당권이 도화지에 표시되어 있다는 것은 이 그림이 그려져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C는 더 이상 도화지에다가 그림을 못 그린단 말이죠. 야, 그림을 못 그리는데 그러면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아, 이걸 죽여버리자. 이거 죽이면 되잖아요. 저당권 말수 시켜버린다는 거죠. 저당권 말수 시켜버리면 그 순간에 어떻게? 이게 도화지상에 저당권이 있다가 저당권이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럼 깨끗하잖아요, 깨끗해. 그래서 이 사건이 그랬다니까. 그래서 이분이 낙찰 대금 납부하고 나서 이게 없어져 버렸다. 이게 없어요. 물론 그렇습니다. 대금 납부하기 전에 만약에 이런 저당권, 이런 권리관계가 변동이 있게 되면 나름대로 이분 입장에서도 어느 정도 액션을 취할 수가 있는데 대금 납부에서 사기 앞으로 소액권 이전 등기 하였다는 겁니다. 한 상태에서 이게 없어졌다더라.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이 건 같은 경우는요. 이건 B라는 분이 낙찰을 받고 그다음에 부부가 각자 받아요. B는 2분의 1 지분 낙찰을 받고 그 뒤에 보니까 갑이 죄송합니다. B가 아니고 갑이죠. 갑이 2분의 1 지분에 대해서 낙찰을 받고 그다음에 남편인 을. 갑은 부인이었어요. 을이 남편인데 이분이 2분의 1 지분을 일반 매매를 통해서 소액권을 취급해버렸습니다. 이런 경우는 큰 문제가 없이 진행이 되는데 만약에 C라는 사람은 말이죠. 어떤 악의적인 마음을 가지면서 지저분한 도화지를 깨끗한 도화지를 바꾸는 방법은 뭐지? 그러면 지저분한 도화지 상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으니까 저당권 자체는 지저분하다. 그러면 이 저당권을 싹 없애버리면 도화지가 깨끗해질 거 아니야? 저당권이 없애는 게 뭐지? 말수시켜버린다. 저당권 변경 등기 된 저당권을 말수시켜버려야 되겠다. 그러면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갑이라는 사람은 내가 낙찰을 받을 적에 안종현이가 이야기하더라. 도화지가 보니까 깨끗하냐? 지저분하냐? 이건 보니까 저당권이 있으니까 지저분하지. 그러면 이 사람들은 자기네들 장난 못 치겠지? 이리 마음 푹 놓고 있는데 갑자기 나도 모르게 쭉쭉 없어져 버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한다더라?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 이렇게 하십시오. 역경매 대상이 되든 역경매 대상이 안 되든 불문화가 어떻게 한다더라? 이거 이거는 가든기는 하지 마세요. 가든 게 별 메리트가 없어. 돈 안 돼요. 그러니까 차라리 가첩은 내가 예를 들어 이 갑이라는 분이 2분의 1 지분을 보내는 낙찰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타 지분권자 이 사람 앞으로 2분의 1 지분을 가지고 있다 이거죠. 이 시의 입장에 이 사람 지분이 돼서 나름대로 가처분하는 거죠. 어떤 가처분을 하니까 이거 봐가지고 저당권 설정 등 저당권 처분. 처분 행위. 처분은요. 뭐 사용수액 처분할 수 있잖아. 그 처분하는 게 뭡니까? 말소할 수도 있고 아니면 또다시 다른 저당권을 설정할 수도 있다 이거죠. 그런데 말소 이런 것도 하지 말아라. 그래서 가처분 이건 반드시 필수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사건을 제가 보면서 제가 그때 느꼈고 그렇지만 말씀드리고 이 내용은 아마 우리가 오늘 말씀 못 드릴 것 같고요. 지분 경매 이거 이야기하자면 끝단도 없어요. 봐가지고 너무 길게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이 지겨워하실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일단 오늘 하고 아마 4월 3일 날 방송에서 지분 방송은 마칠까 합니다. 그럼 4월 3일까지 한다 그러면 지분이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21탄. 그렇죠? 그러면 21시간입니다. 대단히 긴 시간입니다. 그렇죠? 일단 그렇게 하시고요. 그럼 오늘은 뭐냐면 그거 하나 있고 또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4월 3일 날 해가지고요. 등기. 등기 설레. 3다시 614 등기 설레인가요? 등기 예이건가요? 하여튼 봐가지고요. 여기에 보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정치판에서 이런 말이 많이 나오죠. 내로남불. 우리는 내로남불이 아니고요. 내불남로. 이게 뭐냐면 등기 설레인 3다시 614 이게 뭐냐면요. 가등기를 설정해놓은 상태에서 누가 경매를 집어넣는데. 그런데 이것도 가등기는 말이죠. 지금까지 제가 항상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 지분 전부에 대해서 가등기 설정해야 돼. 바보 멍뚱구리. 그런데 요건 같은 경우는요. 자기가 예를 들어서 이분의 지분 낙찰을 받았습니다. 이분의 지분 전부에 대해서 가등기를 설정해요. 가등기. 가등기 설정한 상태에서 어쩌고저쩌 하다 보면 가등기 말수가 안 된다니까요. 낙찰자 인수가 되는 그런 거예요. 이게 뭐냐니까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거. 지분 전부에 대해서 가등기 설정한다더라. 그럼 그 바보 멍뚱구리다. 그건 원칙이고. 그런데 등기 설레인 3다시 614 같은 경우에 있어서 자기 지분 전부에 대해서 가등기를 설정하는 상태에서 짠. 경매가 진행된다더라. 이랬을 적에 그 가등기는 말수 안 되고 매수인의 낙찰자의 부담으로 남게 한다더라. 그건 원칙입니다. 예외. 예외. 그래서 이게 등기 설레인 3다시 614 이 내용하고 또 시간이 남은 말이죠. 뭐냐면요. 지분 낙찰 받고 나서 보니까 할부가 살아계신교, 할메 살아계신교 말씀드렸잖아요. 대위에 의한 상속등기 사례가 지금 몇 개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 내지 둘 정도를 시간이 나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소개 말씀을 드릴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고 해서 그럼 지금부터 방송 진행할게요. 여기 중앙정보본 사건입니다. 사건 번호를 일단 여러분들이 메모를 해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말씀을 토대로 하셔가지고요. 한번 들어보시면 처음부터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인내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안정현이 정말 저 참 설명 더럽게 못한다 이렇게 저를 탓하지 마시고요. 인내심을 가지시면서 이 사건 번호 A 해가지고 다시 한번 더 이런데 검색하셔가지고 천천히 한번 분석을 해보시란 말입니다. 이게 보니까 물건지가 동작구 대방동에 있는 주택이었습니다. 사건 계획부터 이제 말씀드릴게요. 사건 계획을 보니까 A라는 분이 원래 처음부터 소유자였습니다. 그런데 A 이분이 돌아가셨어요. 이 남편입니다. B 이분이 부인인데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B 앞으로 소유권을 전부 다 다 넘어갔어요. 넘어가니까 제가 이 중간중간에 어떤 등기사항에 있을까 생략한 게 있는데요. 이 D라는 이분이 말이죠. 이 A와 B 사이에 C라는 분이 자제 자녀입니다. 자녀인데 D는 C한테 받을 돈이 있었어요. 채권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아니 그런데 왜 C도 어떻게 보면 상속권자잖아요. 상속권자인데 왜 말이지 엄마가 다 가져가냐. 왜 아버지 걸 엄마한테 다 주냐.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해가지고 C의 상속 지분이 9분이 2였던 모양입니다. 9분이 2만큼 엄마 지분에서 빼놔라. 그럼 뭡니까. 전체가 9분의 9에서 아들 같아요. 9분의 2 지분을 빼버리면 얼마입니까. 엄마 지분은 이제 처음에는 9분의 9였다가 9분의 7 지분이 돼버린다. 이런 식으로 해서 소유권을 일부 이전시켰어요. 이 D라는 사람이 가처분화가 그런 게 있어요. 나중에 이 사건에 의해서 등기부 동봉 보시게 되면요. 가처분 들어오고 막 한 게 나와 있습니다. 그걸 천천히 보시기 바라고요. 이 상태에서 소유권 일부분은 C의 가 가지고 있었단 말이죠. 이거 지금 제가 사진 제 얼굴을 잠깐 찍어버릴게요. 네 하고. 이 상태에서 보니까 이제 C 지분에 되어가지고요. 이게 소유권 관계를 처음에는 엄마한테 100% 다 넘겨줬다가 이제는 엄마와 아들 해서 엄마는 9분의 7, 아들은 9분의 2. 이런 식으로 해서 D라는 채권자가 교통정리를 했어요. 교통정리를 한 상태에서 D는 뭐다. 엄마한테 받을 돈이 없고 아들한테 C라는 아들한테 받을 돈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C 지분 9분의 20분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고 하더라. 강제금매를 짠 신청했습니다. 그렇죠. 강제금매를 신청했다 이거죠. 강제금매를 신청을 한 상태에서 이 사건과 관련해서 저도 좀 압니다만 더 이상 사적인 부분에 있어서 깊숙하게 말씀 안 드릴게요. 당사자들 말씀드리시면 기분이 언짢으시니까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고요. 여기서 이제 이거 나와 있는 그대로만 다 설명드릴게요. 이거 보시니까 많죠. 석 줄이나 나옵니다. C 지분이 경매가 넘어왔으니까 9분의 2 지분이. 갑이라는 분이 낙찰 받았어요. 그리고 2012년도 크리스마스 그 다음날 12월 26일에 낙찰가 9,900원에 그건 1억 원이잖아요. 1억 원. 9분의 2 지분에 대해서. 그런데 이때부터 이제 그 이후에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이 물건이 전형적인 역경매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아버님이 살아계실 적에는 이분이 아마 이 부동산에 대해서 뭐 저당권이나 가암제는 하나도 없어. 깨끗했어. 깨끗했어요. 깨끗한 상태에서 아버님이 돌아가시니까 어머님한테 협의 분할에 대한 상속 넘어갔다가 채권자가 9분이 이만큼 찢어 가자 해가지고 찢어 구분했단 말이죠. 그런데 어머님 지분에 대해서 깨끗해. 아들 지분도 일단 깨끗하죠. 일단 이 상태에서 보니까. 그런데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안 그렇습니까. 설마가 사람 잡는다고. 이런 일은 나한테 발생 안 되겠지. 대체적으로 사람들 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갑자기 나한테 이런 경우가 발생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니까 이분이 2012년 12월 26일 날 지분 낙차받았어요. 그런데 어머야. 문제는 뭐다. 그 다음부터 그 다음에 2013년 1월 31일 날 말이죠. 어떻게 됐냐니까. B가 어머님이잖아요. 처음에는 어머님이 100%이니까 9분의 9 지분 다 가지고 있다가 아들한테 9분의 2 지분을 뺏겨버리니까 자기는 9분의 7 지분이잖아요. 9분의 7 지분 중에서 일부 9분의 1 지분을 9분의 1 지분을 누구한테 을한테 팔아버렸어. 을한테. 을이 파니까 을이 이제 9분의 1 지분 매수자입니다. 매수자. 세상에 단독주택인데 단독주택의 9분의 1을 사고 팔고 한다는 게 상거래상 이게 상식적으로 봐가지고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그런데 이런 일이 이제 발생됐다는 것이죠. 이 상태에서 이 양반들이 말이죠. 보십시오. 2013년 1월 31일이죠. 날짜 같죠. 2013년 1월 31일 날 같은 날짜에 말이죠. 이 어리 9분의 1 지분권자인데 9분의 1 지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자기 지분에 대해서 병한테 짠 가든기를 설정했어. 이건 가든기는 아무 혈액이 없는 것 같은데 그 상태에서 보니까 이분은 저기 갑이라는 사람은요. 2012년 12월 26일 날 크리스마스 그 다음날 낙찰 받고 나서 그러니까 허가 결정 떨어지고 허가 결정이 확정되고 나니까 법원에서는 여봐요 대검 납부해. 대검 납부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2013년 2월 22일 날 이 양반이 대검 납부를 했어요. 그래서 대검 납부하고 갑 지분이니까 이분이 저거죠. 자기가 9분의 2 지분에 대해서 소액권 이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이렇게 하면 화면을 정리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위로 좀 올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니까 이제 이분이 이때 낙찰을 받아가지고 다시 선을 끌게요. 선을 쪄고 끌가지고요. 이때 9분의 2 지분에 대해서 낙찰을 받고 그 상태에서 이제 허가 결정 나고 허가 결정이 확정되고 나면 대검 지구 기한 잡히고 이때 대검 납부를 해야 되는데 이 사이에 이런 일이 일부 지분에 대해서 타지분권자잖아요. 타지분권자가 자기 지분 일부를 누구한테 팔고 말이지 같은 날짜에 따닥 해가지고 가등기 설정해버렸단 말이지. 그러면 이게 이 날짜에 갑이라는 사람 낙찰 받았는데 어쨌든 법원에서는요. 대검 지구 기한 날짜가 다가온다고 이런 사안 가지고 제가 그때 카페에서 지분 특강 방송할 때 보니까 질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어떤 질문을 하니까 만약에 이런 경우가 발생된다면 갑 이 사람의 입장에서 봐가지고 법원에다가 메가 프로가 신청이라든지 이거 하면 될 거 아니에요. 이분은 그게 안 되죠. 왜냐하면 이분이 잘 들어보세요. 그분이 이 지분 여기요. 이거 경매가 나죠. 이 구분이 이 지분 경매 절차상에 있어가지고 문제가 있으면 이 신청하는데 구분이 7 지분은 뭡니까? 남의 지분이잖아요. 남의 지분. 제가 맨날 말씀드리잖아요. 지나가는 사람 부탁고 아무런 관계 없는 사람 부탁고 말이지. 나 지분 구분이 7 지분 가지고 있는데 구분이 1 지분을 내 이 사람한테 팔까요? 말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그런 바보 같은 멍텅거리 같은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치크치크 팔겠다는데. 그렇죠? 그래서 제가 B는 뭐다? 구분이 7에 해당되는 소유 지분을 가지고 있다. 소유 지분은 아니고 소유권이잖아요. 소유권. 소유권이니까 또 맨날 제가 말씀드립니다. 소유권은 지 거니까 지 마음대로 지가 사용하고 지 마음대로 지 거니까 누구한테 월세나 전세나 수익을 취하고 또 지 거니까 팔아먹던지 아니면 은행에다 담보잍해가지고 돈을 차용을 한다든지 사용수익 처분할 수 있는 그런 권능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일단은. 그렇죠? 그래서 그런데 여기서 이제 구분이 7 중에서 구분이 1을 일부 이전하고 가등기를 했을 때 이게 전쟁 이게 재판에 붙었을 때 법리적으로 어떻게 법원에서 판단될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제가 판사가 아니니까. 그런데 어쨌든 이분의 입장에 봐가지고요. 자기 지분 구분이 2 지분 여기에 대해서만 시비 걸으란 말이지. 구분이 7 지분은 남의 지분이잖아요. 남이 이걸 팔아먹던 말던 이 사람이 알아서 하는 거 왜 네가 간섭하려고 그러냐. 그러니까 이건 이분 입장에서는 전혀 노타치합니다. 이게 역경매인데 우리가 지분을 낙찰 받았는데 만약에 이런 상황이 된다면 정말 낭패를 볼 여지는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조심처럼 말씀드린단 말이죠. 이러다 보니 갑 입장에서는 울며 켜자 먹게시로 이분들이 다 이런 행위를 한 그 이후에 대검을 완납했습니다. 그럼 이제 대검을 완납한 이때로부터 해가지고 아마도 이분의 입장에선 봐가지고 개미 지옥에 빠졌을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진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다시 이제 전체를 또 펼쳐놓을게요. 이번에 이제 12월 26일 날 2012년 낙찰을 받다가 그 다음 해 2월 22일 날 이 양반들이 이렇게 지분 일부를 팔고 지분 일부를 해서 가득 깨는데 눈으로 두 눈으로 뻥이 보면서도 딱 둘 중에 하나 어떤 기로에 놓여 있는 거예요. 대검 납부할 것인가 말 것인가 대검 납부를 못한다 그러면 이날 입찰 보정을 해가지고 돈 천만 원 정도는 되겠습니까. 이건 몰수당하는 것이고. 대검 납부 안 하면 또 대검 납부하자니 이게 또 이게 닭갈비 계략 계략. 먹자니 아깝고 버리자니 참 먹자니 먹을 게 없고 죄송합니다. 먹자니 먹을 게 없고 버리자니 아깝고 춘천 닭갈비는 맛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분 입장에서 그냥 대검 납부를 하셨어요. 그 이후에 이분이 상당히 많은 어떤 등기부 등본을 보니까 용어를 많이 쓴 게 눈에 보이더라고요. 보니까 자기 지분한테 가득 깨하고 타 지분한테 가처붓 깨하고 그다음에 해제를 하고 또 경매를 지분했다가 이거 또 나와 있잖아요. 가본 얼과 B 지분이죠. 얼 여기 얼 현재 가득끼 돼 있잖아요. 가득끼는 돼 있으면 가득끼 그 자체만 가지고는 아무리 혈액이 발생이 안 됩니다. 가득끼가 나중에 본등기를 채워지면 혈액이 발생되는데 이 사람은 단지 가득끼가 했기 때문에 병원 제3자예요. 그러면 어떻게 갑의 상대는 누구냐 하면 타 지분권 B와 현재 부동산 등기부상의 9분의 1 소유권자인 얼입니다. 그러면 가본 얼과 B에 대해서 강제 경매 신청했어요. 강제 경매 신청했다가 경매를 취해라고 또 세월이 흘러 흘러해가지고 여러분들 이런 경험하시면 안 됩니다. 흘러 흘러해서 2016년 9월 7일짜리 해가지고 갑 지분이죠. 자기 지분이잖아요. 이걸 타 지분권자한테 팔아버렸어. 얼마 팔았는데 이건 등기부 등본상에 딱 나와 있어요. 1억 1200만 원에 팔아버렸습니다. 그러면 이게 시간에 보니까 2012년 12월 26일에서 2016년 이런 식으로 하려가면 안 돼요. 머리 아파요. 머리 아파요. 그러면 2013, 2014, 2015 건 4년입니다. 건 4년 만에 4년 전에 한 1억 정도 투자해가지고 이거 뭐 9987만 원이니까 등기부용 이것저것 다 하면 1억이 더 들어갔을 겁니다. 그런데 1억 들어갔다 치자 이거죠. 그런데 4년 후에 1억 1200만 원 그럼 이거 단순하게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한 1200만 원 정도 남잖아요. 그죠. 나누기 3은 1년에 300만 원 돈 벌었다. 그래도 못 300만 원 돈 벌었으니까 괜찮죠. 그런데 이게 300만 원에 돌라고 우리가 지분 경매 이런 거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게 지분 경매의 어떤 적금 방법 루트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시는 분들은 이게 돈 한 건 건드렸다 몇 천만 원 돈이 들어온다는 거 아신다고 이게. 지분 경매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시는 분들은 눈만 끄뿍 끄뿍 하고 앉아있다니까. 그게 안 된다니까 봐가지고. 저는 제가 볼 때는 지분 경매 물건은 앞으로도 부동산 시장 분위기가 좀 주춤합니다만 그래도 주춤하면 그만큼 싸게 낙찰을 받아가지고 요즘 일반 아파트 같은 경우도 상대적으로 과거에 비해가 상당히 싸게 저렴하게 낙찰 되잖아요. 그죠. 그럼 지분 경매 같으면 더 싸게 낙찰 되거든요. 더 싸게 낙찰을. 지금은 제가 볼 때는 적정한 타이밍 같아요. 더 싸게 낙찰을 받아가지고 경기가 좋다더라 그러면 부동산 경기가 올라간다. 그때 그냥 공유문품을 소송해서 공유부동산 전부를 빡 경매 집어넣기 때문에 낙찰 금액이 높아지잖아요. 그럼 내가 취득 가격은 뭐도 안 돼. 무릎에서 사가지고 어떻게 어깨에서 팔면 와 그만큼 차익이 상당히 많이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일단 일반적인 물건도 괜찮아요. 일반 물건 뭐 저는 아파트 빌라 오피스텔 그것도 괜찮아요. 돈 되는데 왜 낙찰 받기 어려워서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렇게 하십시오. 아파트 빌라 오피스텔 이것도 하세요. 지분 경매 이것도 하세요. 그렇죠? 또 전세권 이것도 하시라니까. 그것만 하더라도 뭡니까. 지분 경매 전세권하고 일반 물건 하니까 세부류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신 상태에서 나중에 내 주머니가 좀 따뜻하다 했을 때 그때 가서 유치권이 어떻게 말이지 법정시장권에 주고 그런 물건 나중에 나중에 하십시오. 나중에 일단 그렇게 하시고요. 요건 이제 어느 정도 이해는 하시겠지. 이게 항상 여러분들은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것도 제가 조금 이따 경매 정보지를 보여드리겠는데요. 도화지. 간단하잖아요. 깨끗한 도화지냐. 지지분한 도화지냐. 깨끗하고 지지분한 건 뭐가 있고 없고 저당권이나 가압류가 떡하니 있다. 그러면 아이고 지지분한 도화지. 그럼 작업 못해. 지지분하니까 그러면 그릴 여백이 없잖아요. 그런데 아이고 보니까 깨끗해. 그러면 어떻게 한다. 작업을 할 여지가, 여백이 있단 말이에요. 일단 그렇게 보시면서. 여건 등기부 등본 1분의 회화장 보시지요. 보시니까 전체를 다 펼쳐서 보여드릴게요. 오늘은 지금 제가 이 세 건 다 말씀드려야 되니까 시간적으로 조금 뭡니까 오버 되더라도요. 제가 일단 말씀 다 드릴게요. 바쁘신 분들은 나가셔도 안 삐지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소유권 해가지고 이분이 남편이었습니다. 아, 부인입니다. 죄송합니다. 남편분이 돌아가시면 해가지고 협의분에 대한 상속을 해가지고 부인이, 어머님이 상속을 받았어요. 그런데 보니까 그 뒤에 소유권 1부 이전에가 진정 명의 회복해서 공유자 지분 전부 남편분이 성식의 권시였습니다. 아드님한테 구분이 이 지분인 만큼 띄어냈단 말이죠. 대위자 해가지고 땡땡 캐피탈인데 그 상태에서 아들 명의의 구분의 지분을 띄어낸 상태에서 땡땡 캐피탈 대부 주식회사에서 5번, 5번이잖아요. 5번, 권모시 지분에 대한 강제금매. 그러니까 구분의 이 지분에 대해서 강제금매 신청한 것이 여기 2012 타경에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1, 2, 8, 3, 4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이 상태에서 그 다음 페이지로 또 넘어갈게요. 자, 넘어가니까 여기서 2번 있잖아요. 김 땡땡 지분 9분의 7 중에 김 땡땡 이분이 어머님이세요. 어머님. 어머니 지분이 9분이 김 땡땡식. 어머니 김식 맞죠?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어머님이 김 땡땡이잖아요. 이분이 처음에는 협의분에 대한 상속하면 그냥 엄마한테 다 줍시다. 이겁니다. 서로 쌍방간에 다 상속권자들 협의해가지고 엄마 다 가져가. 그러다 보니까 책검자가 문수라는 게 봐가지고 당신 아들이면 내가 받을 돈이 있는데 그러니까 아들 지분 안고 9분이 이만큼 뛰어내내.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진정명의 회복 이렇게 교통정립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머님이 처음에는 전부에 대한 소유금을 가지고 있다가 아들한테 9분이 뺏기니까 나머지 어떻게 됩니까? 9분이 7 지분만 딱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9분이 7 지분만 딱 가지고 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게 됐네요. 어머님이 보니까 김 땡땡식의 9분이 7 지분 중에서 일부 9분이 1 지분을 이전했어요. 매매래 매매. 그러니까 2013년 1월 31일인데 9분이 2 지분이 언제 낙찰됐냐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2012년 크리스마스 그 다음 날이라고 했죠. 12월 26일 날. 12월 26일 날 낙찰됐어요. 낙찰되고 나서 또 그 이후에 보니까 27일, 28, 29, 30, 31일, 1, 2, 2013년 1월 2일 날 허가 결정이 나고 허가 결정이 나고 그다음에 또 7일이니까 2013년 1월 9일 날 허가 결정이 확정이 되고 아마 이분들은 이걸 다 보고 나서 허가 결정이 났네? 제가 만약에 이분들 편이라도 저는 이렇게 코치를 해 줄 것 같아요. 허가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는 그냥 가만히 낫어버려. 그러니까 허가 결정이 확정될 때 그때 움직입시다. 그러니까 1월 9일 날 허가 결정이 확정 나니까 1월 30일 날 해가지고 세상에 이런 거래가 있을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이 권 모 씨 이분도 제가 아는 분입니다. 제가 솔직히. 이건 내가 사적인 이야기도 말씀 안 드립니다. 일단 이 양반한테 9분이 1 지분만큼 소유권은 매매로 넘어갔어요. 자, 보십시오. 2013년 1월 31일이잖아요. 밑에 또 보니까 2013년 1월 31일인데 가등기를 설정했단 말이죠. 이게 지분 전부에 돼가지고 10번이잖아요. 10번. 지분 전부에 돼서 이전 청구권이 가등기 했단 말이죠. 가등기를 설정한 상태에서 보니까 여기에 6번 권 모 씨 지분 전부 이전해가지고요. 이게 이분이 그거라고. 왜냐하면 12월 26일 날 낙차를 받고 그러고 나서 이 양반들 보니까 이런 허가 결정 나고 허가 결정 확정된 거 보고 나서 이런 식으로 막 그냥 막 쪼개기 식으로 해놨버렸다. 쪼개기 하고 가등기 해놨니까. 그런데 이분 입장에서 낙찰자거든요. 그분이 20분권자잖아요. 낙찰자한테 두 눈 붕 떠고 말이죠. 저희들 장난친다. 알면서도 이게 대감 강제기매로는 내가. 그래서 이때 2013년 2월 22일 날 해가지고 대감을 딱 한 납부를 해버렸단 말이죠. 대감을 만납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또 다음 페이지 또 나와요. 나오는데 보니까 13번 이분이 9분이 20분권자예요. 아까 낙찰 받은 사람이 결국은 뭐 하죠. 지분을 팔아버렸어. 2013년 2월 달에 대금납부 해가지고요. 2016년 9월 달에 팔아버렸어. 누가 지분 9분이니까 이게 엄마, 엄마고요. 어머님. 이것도 곧 모 씨 해가지고. 그건 아마 가등기 9분의 1 지분권자 있잖아요. 그 사람한테 팔아버렸어. 같은 한 통 속이지 뭐 솔직히. 물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게 아니 암만 해도 소유권에 내재된 권능이 사용하고 수익하고 처분할 수 있는 그런 권능이 있는 건 안다. 그런데 세상에 말이지 9분의 1 지분만큼 사고 팔고 하면서 가등기 설정한다는 게 말이 되냐. 이걸 가지고 시비 삼아가지고 말이죠. 허위통장 의사 표시에 의한 가등기 말소 소송 이런 식으로 또 나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어휴 그거 할라카면 또 뭡니까 내가 소장 써가지고 내가 직접 변론 하든지 아니면 내가 실력이 안 되면 변호사 선임 해가지고 또 시간대로 비용 들여버리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이번 같은 경우도 그날 만 4년 가까이 해가지고 몽고슴 망고슴 하다가 결국은 매매목록에서 팔아버는데 2016년 5,599 그죠? 2016 5,599 해가지고 얼마 1억 1,200만 원에 날짜는 다 정어났습니까? 2013년 2월 달에 그건 1억 원 선에서 취득했다가 2016년 9월 달이잖아 그죠? 2016년 9월 달이죠 그죠? 9월 7일 날 1억 1,200만 원에 1억 1,200만 원에 매각하였다. 따라서 연 연 300만 원에 어쨌든 수익은 발생됐다. 300만 원의 수익은 발생됐다. 그런데 이런 수익은 결코 바람직한 수익은 아니더라. 차라리 이 결과가 이렇게 될 줄 알았다는 말이죠. 어떻게 한다더라. 그건 1억 원이란 돈 아니십니까? 이 돈을 이때 다른 물건에다가 투자를 했으면 300만 원이 아니라 3천만 원 이상의 어떤 뒤에 동그라미가 더 붙을 수 있는 그런 경우가 발생될 수도 있는데 그죠? 그래서 일단 여권 같은 게 조금 제3자의 입장에서 봐도 좀 아쉽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이런 역경 이게 전형적인 역경매예요. 그런데 발생 잘 안 돼요.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그런데 재수 없으면 말이죠. 나한테 그런 일이 발생될 수 있다는 것이죠. 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컨설팅 업계에 계신 분들 아 이거 봐라 이거 역경매 해가지고 아 저거 돈 되겠네 이런 식으로 딱 초기적으로 오신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신다니까 해가지고 그냥 딱딱하게 역경매 전문적으로 치고도 간다면 우리 순수한 경매인들 입장에 봐가지고 그것도 모르고 맨날 7일 내에 8일 내에 들어갔다가 맨날 해가지고 배배 꼬여버린다면요. 우리가 뭐 천년 말년 살아놓은 것도 아니잖아요. 100년도 못 사는 인생인데 돈 좀 제대로 벌어가 말이지 내 마음대로 돈 쓰고 말이지 자식들한테 큰소리치고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맨날 남한테 휘둘려가지고 해별레 하면 아이고 집에 가면 완전 찬밥등이 되어버린다니까 아시잖아요. 그렇게 좀 예를 하시면서요. 여기 제가 화면 정리를 좀 하고 화면 정리를 한 상태에서 다시 다음 2부 방송에서 말이죠. 63강 2부 방송에서는요. 이 사건입니다.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지분에 대해 지분을 낙찰받았는데 그걸 이제 낙찰받은 사람이 작업을 하세요. 낙찰받은 사람이 작업을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인지를 하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여기서 63강 1부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해별 3만 6 5 5 5 5 6 10 22